서울시가 20일부터 서울형 의원급 재택치료 시범 운영에 들어갔습니다. 서울형 의원급 재택치료는 동네 의원이 소수의 환자를 밀착 관리하는 방식으로 추진됩니다. 오전 8시부터 밤 10시까지는 개별 의원에서 건강 모니터링과 비대면 진료를 담당하고 심야에는 10개 의료기관이 협업해 환자를 관리합니다. 서울시는 구로구를 시작으로 서초, 중랑, 노원, 동대문 등 5개 자치구에서 시범 운영을 실시하고 전 자치구로 확대해간다는 계획입니다.